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자 친 해즈 비컴 이브 몰 와이드리노운 자 여기 해즈 비컴 은 현재 완료 시제죠 그냥 과거 시제 처럼 해석해도 되구요 자 입은 이렇게 사용되는 2분은 비교급이 뒤에 붙어 있죠 그래서 요걸 비교급 수식 이라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럴 때 해석은 심지어 라고 해석하는게 아니라 헐 신 자 그래서 이 진은 진시황제죠 진시황제는 훨씬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because of a recent archaeological discovery 최근에 고고학적 발견 비커즈브 때문에 1974년 자 while three farmers were drilling on your wall near their homes in 시안 자 세 명의 농부가 시안에서 그들의 집 근처에서 새로운 우물을 요건 진행 시제죠 파고 있던 동안 그들은 진시황제의 무덤 근처에서 테라코타 군대의 장소를 우연히도 발견하였습니다 이 테라코타 아르미는 has more than 6,000 clay statues of Chinese warrior and horse arranged in better formation 이 테라코타 군대는 6,000개 이상의 진흙 조각상 중국의 전사들과 말들의 6,000개 이상의 진흙 조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레인지드는 뒤쪽에 보니까 명사가 없고 전명구가 바로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 배로 전투 대형으로 배열되어 있는 6,000개 이상의 조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y seem to be defending 자 여기는 진행 시제로 투부정사를 써줬어요 투부정사에 이렇게 진행 시제를 쓸 때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in the afterlife 사후세계에서 진시황제를 방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the soldiers were modeled after actual soldiers in 진's army 그래서 그 군인들은 진시황제의 군대의 실제적인 군인들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be modeled after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죠 each one has a unique facial expression 각각의 것 이럴 때 원은 것이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것 즉 각각의 조각상들은 독특한 얼굴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tand on average of 180cm tall 여기는 약간 의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스탠드는 서있다죠 평균 180cm 그러니까 서있어서 tall 키가 큰 서있어서 평균 180cm 입니다 their uniform position and weapon show their rank 그들의 유니폼 그러니까 입고 있는 그 겉에 조각되어 있는 군복 그 다음에 위치 그리고 무기들은 그들의 계급을 보여줍니다 rank 하면은 계급이라는 뜻이에요 although this clay army has stood guard over jin's tomb for two thousand years 이 진흙의 군대가 stand guard 지키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진시황제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진시황제의 무덤을 지켜오고 있지만 자 has stood 현재 완료를 쓴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의 오다 계속 용법을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켜왔지만 there are still more secret hidden in jin's muslim 그래서 여전히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there is there are 존재고문이라고 우리 배운 거죠 뭐뭐가 있다 그래서 여전히 더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자 hidden은 또 과거분사가 되겠죠 숨겨져 있는 진시황제의 무덤 안에 숨겨져 있는 여전히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